지금 제 머리밀어 도인 떨어졌어요 누구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환불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온라인 들어가 볼게요 형 이제 자본에 굴복한 돈 미세가 되는거야 어? 이미 옛날부터 함정 점프 선택의 하살렉스 출발하트! 준비하시고 2, 1, 출발! 갑니다! 왜 안가 왜 안가 왜 안가 왜 안가 왜 안가 아 나 정말 잠시만 여러분들 이게 자전거는 제가 패드로 온 줄 알지 몰라가지고 그냥 다시 키보드로 할게요 아 망했죠? 안 망했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쪽으로 그리고 지금 갈림길이 나옵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저는 왼쪽 왼쪽 왼쪽으로 갈게요 지금 보시면 6등이 됐는데 제 앞에 누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군요 안 돼! 안 돼! 안 돼! 생각보다 산이 되게 크네요 원래 이렇게 내리막길이 길었던가 이쪽으로 나이스샷! 오케이! 7등! 아니 왜 7등이지? 하이여만 갔습니다! 보시면은 바닥에 안경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총으로 쏘시면은 날아가죠 하이여만 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다가 점착폭탄을 아이고 이게 아이고 정말 아이고 이렇게까지 나면 안 되는데 들어갑니다 계획준비 2너트! 어... 어... 저는 이분이랑 같이 갈게요 자 이분같은 경우는 아이고 안타지죠 보시면은 여기 앞에 그 용의자의 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사진을 찍으십시오 확인 도망가지마 차이창! 나이스샷 보다! 찍었습니다 이기수 번호 순발력 오 됐다! 미션 클리어! 웨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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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둑이야 이쪽에 와서 이거 같이 타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드라이브를 즐기려면 좋은 음악이 있어야겠죠 제작사님 밟으세요 제작사님 철학댕 여러분들 급발진 죄송합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부금 다시 잔전한걸로 틀고 여기보시면은 사다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구요 올라가 왜 안올라가 자 올라갑시다 빨리 올라가세요 8푸닛 올라가세요 8푸닛 올라가세요 8푸닛 자 갑시다 그럼 다음에 바로 싸워야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미니건 들어줄게요 하이오 반갑습니다 나이스샷 하이오 반갑습니다 후바 즐거운 하루야 여기다가 점착폭탄 하나 아이쿠 세상에다 불에다가 점착폭탄을 던지면은 터져요 아이고 그죠 신기하죠 제가 여기다가 수류탄 던지고서 여기가 뛰어들어 볼게요 과연 제가 죽는지 안죽는지 보겠습니다 투척 그런 다음에 도망가 아잇 난 난 그냥 드립이에요 드립 제가 진짜라 뛰어들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가위바위보 진 사람 들어가기 미션 클리어 다음 미션 바로 갑시다 그리고 별을 떼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핸드폰 꺼내고 아잇 아 안돼 아 경찰 이거 경찰이 드리프타면서 플레이어를 때려서 죽였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이러면서 올라와 됐어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경찰차를 타고서 자 같이 타세요 뭐였지? 뭐였지? 후진은 경찰이 제 옆에 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는 안 맞을 때 그럴 때는 폭발물 발사 고통은 없을 거예요 나이스 샷 안 죽었죠? 어떻게 안 죽었지? 어떻게 살았지? 미션 클리어 뒤로 와서 저 트럭 뺏으면 돼요 재재 그리고 위에 샤비지 제가 터뜨려 드릴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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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사장님 야근인가요? 오늘 야근입니다 여러분들 퇴근하지 마세요 야근 걱정 아야야야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경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어? 자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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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 시민을 강제로 끌어내고 자 됐어요 도망가세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 차를 탄 다음에 출발 안 돼 안 돼 안 돼 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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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너무 세게 박으면은 안 되고 안 돼 얌마 점프로 배뜻임마 자 이번에는 성공하길 바라면서 살살 살살 하이어 반갑습니다 보시면 사람을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더 아픈 거예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자 이 사람을 데리고서 파울프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울프님 저의 선물이에요 받아주세요 프로포즈를 이렇게 하시네 안녕 오늘은 시민으로 자동차를 만들어볼게요 오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차가 어우 갑자기 뭐야 안 돼 어 그리고 뭐야 따 따 따 따 70%를 여러분들 이런 걸 누르시면은 제가 준비를 누를 수가 없잖아요 안 돼 이런 대작 아이고 제작사님 화이팅 총을 쏘면 안 되겠죠 참을게요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다 출발 저같은 경우는 폭파 담당이라서 여기를 폭파해드릴게요 자 2키 보시면은 폭탄을 설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한샷 날 반하게 하지마 바로 갑시다 제스 제가 운명의 끈을 연결해드렸어요 펌프 시작 펌프 시작 준비하시고 하이어 반갑 어이고 이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님 아이고 폭발에 휘말릴 줄 알았는데 살았죠 아군 5인 상격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시만 안 돼 5프레스 3는 안 나오겠죠 안 돼 안 돼 아따 지금 등이 굉장히 따가워요 자 자 아 아 아 아 아 끝 자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자 사팡 복음을 들으면서 힘냅시다 르르르라 출마트 난 여기서 포기하잖아 르르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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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그 긴 시간 동안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제가 어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또 찾아올게요 자 여러분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